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꼴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에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안이 잔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왜 내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폐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질함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압노로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메인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